팀을 주신가? 팀을 주신가? 팀은? 팀이 더 오히려 시간 많이 세신거 같아요.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아! 인여 해야지 들릴려나? 안 해도 들리지 않아? 들리긴 들릴텐데 모르겠네. 멀리서 들려버렸어. 가르치세요? 여기 옆에 옆에 있는 곳으로 와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가세요 아우 한 번 더 드리고 나면은 금방 시작하는 거에요. 패션 소개하고 갈게요. 노래 들려드리기 전에 연주를 도와주셔서 소개해 드릴게요. 건반의 무지샷입니다. 그러면 감독님 저쪽 감독님 보고 손에서 한 번 해주시고요. 내려가셔서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제 추첨을 보이기도 한데요. 이번 앨범 신곡을 보시겠습니다. 저의 솔로곡이 될 것 같아요. 아니 이거 할 때 진영이 곡이 같이 가겠습니다. 진영이 곡이 같이 가겠습니다. 진영이 곡은 이 곡이니! 진영이 곡은 이 곡이 잊고 있는 곡은 극복이 이렇게 이 곡은 진영이 곡이 되기 때문에 진영이 곡이 되게 유용한 느낌이에요. 첫 번째 곡은 이 곡은 첫 번째 곡은 이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